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터미 해원 여러분 무도움 8월입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경영 노하우는 어디서 얻는 아이디어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신 분의 의도를 보니까 그래도 제가 제법 괜찮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원리 즉 자연과 사회와 경영원리가 저는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해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자연 생태계를 경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자 생존해서 경쟁해서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렇게 보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자연 전체를 봤을 때는 저는 조화와 상생의 원리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는데도 자연의 여러 환경들이 조화를 이루어 주어야만 그 한 그루의 나무가 자랄 수 있듯이 한 회사가 성장을 하는데도 국가, 사회 또 여러 인프라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한 회사의 성장을 거들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회사 안에서 우리 사업자분들이 사업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도 결국은 회사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소비자가 있어야 되고 또 물류회사가 있어야 되고 또 사업자 안에서도 사업 설명을 해주는 분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을 모시고 오는 분이 있어야 되고 여러 조건들이 잘 조화를 이룰 때 어느 한 개인의 사업도 성장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합력성선의 개념 그리고 재심 합력하는 그 마인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잘나가지고 조금 더 앞에 가면 잘 될 것 같지만 대부분 그런 조직들이 잘되지 않고 얼마 후에 쇠락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자분들도 사업을 할 때 주변에 있는 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여러 조건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 조건들과 조화를 이루고 또 내가 그 조건들에게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잘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 회사가 잘되려고 하면 협력업체에서 좋은 제품 공급해 줘야 됩니다. 가격도 낮은 가격에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정말 전후방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택배회사도 있어야 되고 또 통신회사가 우리 사업자분들 서로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받는데 그런 인프라를 깔아줬기 때문에 우리 사업자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통신 인프라를 다 깔아야 되고 도로망을 다 만들어야 되고 물류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춰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이렇게 좋은 비즈니스를 전개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 안에 애터미 안에 있는 임직원들도 보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르다 하는 겁니다. 어떤 직원은 존산을 잘하고 어떤 직원은 디자인을 잘하고 어떤 직원은 마케팅을 잘하고 어떤 직원은 격리 회계를 잘하고 여러 각 분야의 달란트를 가진 직원들이 합력하에서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이 존체가 잘 돼갈 수 있도록 봉사하고 열심히 다른 지체를 섬기고 하기 때문에 애터미 회사는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조직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조직이 커갈수록 관리가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힘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좋은 부탁드립니다. 하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선수들이 다 자발적으로 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제일 좋습니다.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뛰려고 하면 본인이 본인의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각자 포지션이 있습니다. 센터 보드도 있고 하프팩도 있고 골키퍼도 있습니다. 각자의 포지션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하면서도 그 선수들은 존재의 움직임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시는 팀들이 각자의 역할을 열심히 잘 하면서 또 같이 일하는 분들을 살펴가면서 팀워크를 이루어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 아는 내용이라고요? 그런데 실천하기가 어렵다고요? 일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 아는 거 잘 실천을 하시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고요? 원래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농구 선수, 축구 선수, 야구 선수가 처음부터 잘했던 거 아닙니다. 엄청난 연습의 결과로 남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잘한 것 그것 때문에 또 연봉의 차이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는 성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보다 조금 더 잘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물론 개인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플레이에서 다른 팀원들이 엉망진창으로 하면 아무리 개인이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해나가는 거 여기에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내심과 또 해내고야 말겠다는 끈기 이런 성공의 인문학적인 요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공이 쉬운 거라고 하면 누가 끈기를 얘기하고 인내를 얘기하고 용기를 얘기하겠습니까? 성공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내와 끈기와 용기를 얘기하는 거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보람이 있다는 거 성공하는 그날의 그 보람을 생각하면서 오늘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계속해서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회장님의 호 몽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몽상 그러면 뜬구름 잡는 생각 이렇게 대개 생각들을 하시죠.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비전이라는 말을 한자어로 번역을 할 때는 몽상 몽상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뜬구름 잡는 생각이다 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비전을 표현한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전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우리의 미래 내가 정말 바라는 그런 균형 잡힌 삶을 우리는 상상력을 통해서 생각을 경영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 바라보는 상상 몽상의 세계에 우리가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사는 것보다도 또 현실에 사는 것보다도 항상 미래에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몽상가이고 비전가이고 제가 만들어낸 그 비전을 존하는 비전의 전파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국을 넘어서 전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비전에 동참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몽상 몽상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꿈을 꾸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비전 몽상 이루어집니다. 파이팅! 종국지사 설립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더불어 글로벌 시장의 향후 계획에 대해 알려주세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적절한 질문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지사에 중국지사에 관한 질문은 제가 답을 드리는 것보다도 지금 현지에서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박병관 이사께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실감나는 설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병관 이사를 이 자리에 오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중국 법인을 담당하고 있는 박병관 입니다. 최근에 중국 법인에 대해서 굉장히 회원분들의 관심이 많으신데요.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법인은 올해 2월에 정식으로 법인 등록을 완료를 했고요. 저희 본사가 입주한 지역은 중국 산동성 옌타이시라는 곳입니다. 옌타이시는 중국에서 경제 규모가 약 20일권 안에 들어가는 도시이고요. 상당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중국에서 사업 등록을 완료한 후에 직원을 모집하고 사무실 입지를 선정을 해서 인테리어를 완료를 했습니다. 건강식품 같은 경우는 콜마 BNH와 함께 공장 건설을 준비하고 있고요. 협력업체와 함께 또 주방용품 공장하고 치술공장 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정식으로 입주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중국 법인이 향후에 해야 될 일은 중국 내에서 직소허가를 취득하는 일입니다. 중국에서 직접 판매를 직소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직소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법규와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 2년여의 시간을 걸려서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더라도 저희가 2019년 하반기 적어도 6월 이후에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7월 초에도 옌타이시 부시장님이신 장타이림 부시장님께서 직접 저희 본사를 방문하셔서 회장님과 회담을 하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내용은 애터미의 중국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직소허가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에서 직소허가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중국 법인도 직소허가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은 사전영업이 엄격하게 금지된 나라입니다. 불법으로 회원을 모집하거나 불법으로 제품을 유통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집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불법 집회와 같은 경우는 감독기관이나 또는 경쟁사에서 요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해서 삼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중국 시장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글로벌 회원들이 함께 공유해야 될 시장입니다. 나 하나만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 시장을 잃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각별하게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인사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8월 한 달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화이팅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다 감사합니다.